수환이라면? 역시 새 건물이라 좋아 이 정도면 걸어다니는 게 아닐까? 이건? 세트 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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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뚱밟았어! 어, 나 몰래 뭐야? 보트가 와서 우리는 숙소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생각보다 보트가 나쁘지는 않네 지붕은 있어 나 다 탈까봐 모자 쓰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굿모닝 네 네 으쩍 머리 둘 네 네 여기 많이 깎였다 아 아 우리 벌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역시 새 건물이라 좋아 굿모션 푸드는 30% 할인인데? 스파글 스파글야 장난스러운거야 이제 밤 문 열었는데 체크인 하겠다고 보니까 자 이거 들어가 나 돈 지불해야 되니까 아 페이트불? 어 내가 그렇게 담아놨어 땡큐 땡큐 바이바이 어디로 들어가지? 이리로 들어가나? 입구가 있긴 하는데 여기에 여기서 배집 찍고 가자 아 그래 그래 좋다 하시는 데가 있어 그럼 가볼까요? 하시죠 오픈식 아 근데 이거 신발에 물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물 벗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좋다 이거 신경쓰야 새집이라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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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여기들 우리 호텔에 반가워요 네 땡큐 건물이 약간 새 냄새가 좀 나네 시냅스 냄새라고 하잖아 엘리베터는 없고요 1층 걸리고요 카드가 좀 작다 느낌이 응 그래도 식당가기 좋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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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다 역시 세방이다 다르다 아이고 화장실이랑 보자 오 화장실이 약간의 좀 미니톤 냄새가 나긴 하지만 오메니티도 다 있어요 오메니티도 너무 귀여워 오메니티도 너무 귀여워 바이클럭 아 바이클럭 블루 레로 예스 아 오케이 땡큐 뭐 탈레 엘로가 자기가 더 나은 것 같다 시라이 아 숙소 앞에 모래길이라 됐어? 응 슈퍼가 있긴 하다 여기 헛길이다 자연스럽게 내려서 잠깐 탔다 우는 갈아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걸어다니는지 아닐까 이거 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안되네. 이미 실패했어. 넘어진 거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탈 수 있어. 여기 왼쪽 차선이었어. 열심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오니까 훨씬 수월하네. 스마일 들린다? 응. 인사는 해야지. 솔직히 포카리도 먹고싶어. 옷 예쁘다. 여기인가? 스마일이다. 스마일 아저씨. 아저씨가 없네. 자기야 그 아저씨가 없어. 안 가는거야? 응 안 가는거야. 응.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좀 많이 깔끔해졌다고 해야되나? 정신없지는 않아. 여기 오빠! 비켜! 우리 최 누들집은 문을 닫고 저기는 사람 너무 많은데? 오빠 여기 지붕 생겼어. 라라판 먹을까? 그래야지. 나시 짬뿌로? 응. 멜로라인? 네. 이게 남호사? 네. 네. 스프링롤. 네. 스프링롤. 아이안? 어, 이. 드디어 우리가 먹고싶었던 나시 짬뿌리집에 왔어요. 이거 산발도 추가비용 있는건가? 없이. 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못 들었나봐.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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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뭔지. 오이가 아닌가? 먹어봐. 가식같아. 이거 뭐지? 당면같은것도 먹었어. 음. 음. 산발도 매워. 이런 산발도 원했지? 응. 이거 튀김 맛있다. 이거 무슨 아까 치킨 약이랑 있었었던거 같은데 이거? 달달한 소스다. 요게 한 끼여. 오만우 편 정도 하는거네. 으응? 그니까 가지같애. 약간 썩다네 근데. 건발리 부러워. 이제 산사인 가입으로 갑시다. 내일 스킨스토바에 거 예약을 할 예정이잖아요. 약하고 금액하면 좋고 돈참고 그러자고. 조금 기다려야지 뭐. 조금이 아닌데. 아니면 카톡 남기던가 그냥. 카톡 남기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시간 된다면 그때 오자. 어 더워. 자. 아까 둘러봤으니까 어디 어딘지 알겠네. 네 소개합니다. 따라따라따. 화장실 겁나 좋아. 그래? 여기 서울실 있고. 여기 안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되게 깨끗하게 잘 돼. 음. 점프해줘. 어? 요 아래 바로 돌 보이는데요? 난 저거 사람들 머리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는 놀기 좀 그렇다. 전체적으로 얕은데 수영장. 수영장이 여기가 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저쪽이 또 깊어져. 저쪽 가볼까? 아니 자리는. 아 그래? 응. 자리 여기다가. 아 이게 이게 스파야? 여기는. 저기 식당? 응. 여기가 좀 비싸 보여. 어 그러네. 저기서 헤엄쳐서 이렇게 이리로 와보자. 넘어가 볼까? 스파는 언제 가? 스파는 네가 보냈 때 가야지. 메뉴 있네 여기. 아까 없었어? 아까 이건 내가 못 봤나봐. 그렇게 비싸진 않네? 아 지금 할인해서 프레임 프로모. 그러니까 지금 저렴하다니까. 프렌치프레임 47. 저기보다 싸. 매너보다. 망하고 어떻게 저녁. 어우 어떡해. 약속 없으면 여기서 먹어볼까? 여기로는 또 다른 길이나 있어. 저쪽 서쪽으로 가는 길. 옛날 윤식당이 저기잖아. 물 어디까지 와? 서봐. 됐고. 일로 좀 더 들어가면 더 깊어지겠지? 어 많이 깊어지네. 아 그래? 왜 그러고 계시죠? 목 비만 너무 타서 전체적으로 태우는 중이다. 왜? 태울 계획도 보고 태닝오일도 안 샀는데. 와 오늘 바람 되게 세다. 오늘 물에 안 들어가기 잘했다. 저기까지 헤엄쳐 갔다 온 게 아니었어? 응. 저 바닥 많이 미끄러워.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발 뜨거워. 발이 너무 뜨겁다. 발이 너무 뜨겁다. 와 이거 장난이게 뜨겁다. 화방이 뜨는데. 거의 뭐 하반신을 가라앉았는데. 아 너무 예뻐. 저 앞에. 눈부셔. 썬블라스가 너무 필요한데. 그럼 내가 썬블라스 안 가져왔잖아. 썬블라스 가져왔지. 가져왔어? 예. 내가 누구야. 가방 안에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는 사람인데. 대박이 뭔가 봐. 진짜 나는 서쪽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여긴 자전거 쎄빙이야. 나는 쎄빙. 모든 게 다. 불 놓는 것도 더 짝 거야. 걸려? 방글로가 여기 최신 식인데 여기는? 좋은 데니까. 근데 우리 그동안 서쪽이 올 생각을 안 했지? 어 일단 숙소가 비싸고. 여기는 다이빙을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 다이빙이 안 돼? 사도가 많이 쳐. 아. 그래서 서핑한 사람들이 서쪽 남쪽 이 사이에서 해. 한 손으로 운전을 쌌거든? 어. 그리고 이제 좀 더 안 온다. 차 빠져 갖고. 아. 자기가 너무 자가지고. 그러면 민망하지 않게 드돌아보지 않을게. 코 힘들어. 아니 코 판게 아니고 코 입구도 던지러워. 코 판거네. 아니. 너 코 싹시게 해가지고 어플을 입에다가 퍽 써. 원래 내가 가다가 중간에. 번지길로 갈까 했었거든? 근데 너무 남아들어. 응 여기 드라이브 하긴 좋아 근데 왜 자전거 타면 여기 안 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때는 물놀이 하나 바빴지 눈만 뜨면 물에 가 있었지 말뚝밟았어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컵라면 브랜드가 있는데 아까 동쪽 방향에서 코코마트 갔을 때 미고랭 버전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미고랭 먹을 바에는 여기 마트 가서 아니 식당 가서 미고랭 먹으면 되니까 지금 서쪽 방향 드라이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매운 라면 맛이 있네 고프로도 그냥 자전거에 달아놓은 상태로 아주 그냥 빠른 일사천리로 컵라면을 구매해봤지 뭐야 핀감 같은 느낌이면 동쪽이 약간 여기는 강남에 풀럭 같은 느낌? 아 여기 강남이야? 귀를 자꾸 물을 뿌려 무섭게 엉덩이 아프겠다 여긴 좀 조용하겠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저 보면은 한참 나가야 돼 스노클링 하려면 산호초 지대? 그게 엄청 넓어 파도가 저기서부터 부서지네 서쪽은 그냥 진짜 그냥 해주는 것만 보는 거네 나 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세상 그 다 도달한 표정으로 왜 그러는가 궁금했거든? 지금 내 표정이 그래 내 표정이 그냥 다 만족스러워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 좋구나 길거리에 맑돈가자 예쁘구나 맑돈이 예쁘다니 맑돈이 예쁘다니 망은 어디 있는가 저기 있네 대신에 도달한 표정이 나의 표정이 왜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진짜 잘하니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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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없다 어 사람이 많네 여기 안에서?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안에 계좌인데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여기는 여기 야시장이라서 아이쿠 어쩔 수 없지 한에 15였잖아 아이쿠 그럼 살이 뭐지? 그때 13 13이었어? 그릇 하나에? 인사이드 소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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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 그런걸 따줘 아이쿠 미안해 인도네시아에서 그런걸 따줘 아이쿠 내일 여기서 같이 먹자 그럴까? 내일 여기서 같이 먹자 그럴까? 여기 여기 노긋 노긋 다른 곳에 아 다른 곳에 아 다른 곳? 오케이 작년에 작년이 청주 뭐지? 제가 생각 못 잊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스킹 스크바 나가서 모랜 크레이빙 다윈 천샌인대 무언 한국인 지금 한국인 한국인 우리가 드디어 먹습니다 드디어 먹소 여기가 실내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엄청 먹고 싶었던 이 박수 누들이에요 방금 어디였어? 막? 밖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어 아 찜찜이세요? 어 이거 말고 근데 딴 것도 있었는데 얇고 긴 거 이걸로 바뀌었나봐 땀이 막 줄줄줄여 약간 찜질방 안에서 먹는 느낌? 아 역시 이 맛이 얘 선발 뭔지 모르는 이 재료들을 마구마구 넣고 먹으네 뭐지 모르고 먹는 거였어? 응 산발도 여기 산발이 제일 맛있어 진짜 미친듯이 맵고 얘는 국물 맛이 안 느껴지는데? 맛은 살짝 변했어 산발로 그렇게 넣어놓고 무슨 맛을 차라리 망을 우리 숙소 거기로 먹으나 그래서 뭐 좀 먹다 어 그래도 돼 응 무엇보다 계산을 오래갈 수 있잖아 배워 산발로 그치 마이너스가 그치? 아 매워 맵고 덥고 뜨겁고 진짜 이어신 아 너무 매워 땡큐 땡큐 헐 아 너무 덥고 여기 맵고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매우 친다고? 아 뭐라고 얘기했대 아 아 아 매워 저기가 너무 무서워 산발 먹으니까 정신이 확 뜨네요 산발의 매운맛? 지금 제 몰골이 어떤지도 가늠이 안 돼요 내가 이거 매운 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샀잖아 매운 볶음면이더라고 뭔지 알았어? 볶음면인 거? 알고 있었어? 어 꼭 있는 거 다 볶음면이었어 그래서 내가 볶음면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아 볶음면인 줄도 모르고 빨간이니까 일단 집어온 거야 응 너 내일 저녁에 디너를 인 웨 컴툴 지비 우리의 리조 오케이 우리 구매 아니야 아니 제주도 언제 온다고 했어? 그 때가 어? 내가 제주 어? 메인 원 아임 메모 디스 머 길리티 망 컴툴 컴툴 코리아 안 와서 우리가 왔는데 에브리데이 나랑 kennedy 고른땅 굴믹 왜寄 Audrey had you hug me? I'm a an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길리트리앙안의 야시장 하는 곳입니다 어 이거 생선 맛있는데 여기 꼬치료들 이런거있고 살이 쫓으려고 애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닭고기 계란으로 해도 다네 요거 요거 맛있는데 오 닭다리 좀 땡겨 근데 망이 여기 별로라고 와 완전 비기네 이 핏이 어떻게 되요? 150 150 150 아 100 오케이 땡큐 큰거는 150고 네너보다 싸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참고를 해 아 이게 많이 참고를 해 그냥 대충 내놓고 여기서 바로 요리해서 바로 얹어놓고 팔고 저렇게 탈이 치해갖고 저렇게 치지도 않았어 탈이 않는게 당연한거야 랩같이 쇼를 그려잖아 이런거 없었어 예전에 근데 나는 오히려 변질된게 더 낫지않나 돈을 좀 더 두더라도 랩으로 좀 씌워놔서 좀 청결하게 해놓은게 더 나은거 같애 올라가볼래? 예? 네? 넥스 발리 자파 아 자파 여기가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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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